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티비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때뇨 뉴스 아홉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 다음 주 저는 결방입니다. 그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결방을 하고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 23일날 정시간대 9시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고요. 주요 내용은 하나하나씩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8.6 찍었습니다. 11시쯤에 했죠. 11시경에 시작을 했는데 8.6 찍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여전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 송소희와 황소윤이 출연했던 라스의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설마 송소희 황소윤이 동시간대 하는 걸로 알고 출연을 했겠습니까? 동시간대가 아니거나 결방이 된 걸로 알고 될 줄 알고 출연을 했겠죠.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이고요. 보시면 6위 찍었고 시청률로는 그리고 시청자수로는 무려 3위를 찍었습니다. 1위는 뭐냐면 SBS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가 1위를 찍었고요. 그리고 KBS와 MBC의 베이징 올림픽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중계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난 이후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8.6을 찍었던 것은 엄청난 시청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새롭게 합류한 3명의 와일드카드 선수를 한번 모아봤어요. 확정이 다 됐으니까 FC 아나콘다의 노윤주, 노이어 라는 별명을 얻다 얻은 노윤주 그리고 FC 원더우먼에는 주명보라는 별명을 얻은 주명 그리고 FC 탑걸에는 희망이 되어라 라는 희망의 별명을 얻은 김복영 선수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 3선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최종화면에 링크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 어떠냐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팀에 필요했던 부분을 가장 잘 채운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주명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300명이 투표를 했어요. 제 구독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여를 한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현재 팀 순위, 자녀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 개벤저스가 유일하게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경기가 원더먼과 아나콘다 신생팀 두 팀 남겨져 있는데 그래도 이 두 팀이 전력 보강을 하면서 예전에 신생팀이 아니니까 방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가 사이좋게 2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사이좋게 서로 맞대결을 한번 남겨 있고요. 그리고 탑걸과의 경기를 하나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가 같아요. 남은 경기가 같아요.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볼 재미로 남은 두 경기 보는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승을 거두었던, 3라운드에서 첫 승을 거두었던 원더먼이 개벤저스와 아나콘다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탑걸은 액션이스타와 구척장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지만 안타깝게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아나콘다는 개벤저스와 원더먼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상세하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최종화면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수퍼리그, 수퍼리그 참여팀 수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정대로, 예정대로 6개 팀으로 가자 라는 분들이 역시 가장 과반수로 과반수를 넘겼고요. 그리고 1개 팀은 더 가자 라는 분이 그 다음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팀도 있었고 다 가자 라는 분들도 있었고 아예 1개 팀 더 추가해서 10개 팀으로 가자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3라운드 종료 현재 개인 득점 순위입니다. 그래서 다 득점자만 일단 모아놨는데요. 이현희 선수가 매 라운드 유일하게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오남희 선수가 매 라운드 골을 기록을 하면서 한 골차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된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1라운드 때는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가 5명이 있었어요. 2라운드 때는 3명으로 되더니 3라운드 때는 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 라운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더 발전되고 있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돼서 기타 기록을 최종화면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득점자를 모아놨는데요. 이거는 아주아주 친절하게 아주아주 사이좋게 매 라운드 3명의 3명의 신규 득점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골대녀 선수들 근황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림픽 중계 1등을 먹은 SBS 베이징 올림픽 중계팀 중에 하나죠. 박승희 선수, 국대 패밀리의 박승희 선수가 슈트트랙 해설위원으로 골대녀 캐스터인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소희와 황소윤이 라디오스타에 나왔습니다. 골대녀와 동시간대 할 줄 모르고 나갔겠죠. 거기 가서 화려한 입담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보지는 못했어요. 짤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캡쳐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이린과 김진경, 구척장신의 아이린과 김진경이 김명철의 파워 FM에 나갔습니다. 네, 노현주와 주명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고착화돼서 재미가 없어질 뻔한 골대녀 이상형 월드컵 제가 등록해서 열심히 밀고 있는 골대녀 이상형 월드컵에 파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노현주 아나운서가, 노현주 선수가 21위예요. 21위인데 여기 왜 세 번째 있느냐? 어쨌든 우승 횟수가 적어요. 아무래도 늦게 합률했으니까 제가 지난, 지난 목요일날 등록을 했으니까 노현주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우승 횟수가 적겠죠. 다만 우승 비율이 높다 보니 이렇게 3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주명 선수는 늦게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 비율도 두 자릿수에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김희정 선수가 사실상 3위, 전체로 봐서는 전체 우승 횟수와 우승 비율로 봐서는 전체 3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 이 두 선수들, 윤태진 선수도 앞서서 60%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송세희 선수한테 잡혔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각종 기록들 만들어 놓은 영상 그리고 여기에는 와일드카드 새롭게 함유된 새 선수들에 대한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